안녕하세요. 통학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학풍입니다. 자, 전국에 계신 우리 수많은 풍만이들 지금부터 2018학년도 9월 고1 전국학력평가 통학과학 파트 해설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9월 모의고사를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이 해설강의를 보고 있는 풍만이들은 정말 모의고사 후에 해설강의를 본다? 대박입니다. 우선 태도가 애들아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 의지가 정말 장풍이는 박수치고 싶고 그리고 통학과학을 정말로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권으로 진학했을 때 원파트까지 다 잘해본다. 그런 욕심도 장풍이가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이 해설강의를 본다는 것 자체가 애들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서 애들아 뭐가 되도 될 겁니다. 정말 진짜 최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자, 우선 애들아 모의고사를 여러 방에 끝나자마자 우리가 이제 부랴부랴 학교를 적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9월 모의고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자,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장풍이가 너만 바라는 강의를 찍어서 그런지 몰라도 애들아 그 강의 속에서 장풍이가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모조리 다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조금은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이 난이도라고 하는 것이 공부를 한 풍만이는 쉬운 거고 공부를 안 한 풍만이는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해설강의에서 아, 내가 놓쳤던 부분은 무엇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부모님들 그 모의고사를 얘들아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수능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연습은 실전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 수능에 대한 감도 확실하게 잡아보고 그리고 수능에 대한 분위기를 살짝 맛보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진지하게 문제를 풀어봐 주셔야 되고요. 그냥 막 찍거나 막 자를 대고 막 오염한 가득 큰 놈들이 있어. 그런 거 하지 마라 말이지. 되네? 이제 성실히 문제를 풀었을 거라. 장풍이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풍만이들은 성실히 문제를 풀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해설을 해보도록 하죠. 자, 빅뱅 이후 일어나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의 생성 과정. 장풍이가 이거 얘들아 1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우선은 우리 통학과학이라고 하는 1단어는요.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연구한 겁니다. 즉, 물질, 나를 이루고 있는 물질,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질,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 이런 물질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 아니지요. 이런 물질들은 아마 우주가 생성되면서부터 물질이 시작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우주론을 배웁니다.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을 정리했고요. 빅뱅 우주론을 정리할 때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부터 우주는 시작되었다. 그래서 빅뱅, 빅투드 아저트, 뱅뱅 이론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점점 팽창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요. 밀도가 점점 감소합니다.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제일 먼저 뭐가 만들어졌어?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것, 쿼크라는 것과 경입자, 다시 말하면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기본 입자가 형성이 되고 온도는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기본 입자끼리 서로 뭉쳐요. 기본 입자끼리 서로 뭉치면서 무엇이 만들어졌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양성자는 바로 UUD, 중성자는 UDD라는 쿼크. 즉 위커크, 위커크, 아래커크, 위커크, 아래커크, 아래커크가 만들어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했었지요. 그래서 장풍이가 너만 봐 수업시간에 양성자, 중성자 설명할 때 양성자는 우리 엄마 이름이라서 우리 엄마 생각하면 굉장히 슬퍼요. UU, 그래서 UUD였습니다. 기억나니?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양성자라는 것 자체가 수소원자핵입니다. 수소원자핵이야.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합니다. 뭐가 만들어져요? 원자핵이 만들어지죠. 수소원자핵과 헬륨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이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전자를 끌어댕깁니다.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니까 서로서로 인력에 의해서 끌어댕겨지지요.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수소원자와 헬륨원자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원자가 형성이 되면서부터 이때 발생한 빛의 파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주배경복사라고 했었고 이 우주배경복사가 바로 빅뱅 우주론의 아주 강력한 증거다라고 배웠었지요. 맞니? 그래 우리가 그래서 1단원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물질들이 서로서로 결합을 합니다.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얘들아 전부 다 지각을 이루고 있고 생명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1단원의 전체적인 얘기지요. 맞니? 그래서 통합과학원 이렇게 시간적인 흐름대로 우리 풍마이들이 조금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야? 쿼크 전자등과 같은 기본 입자 1번 양성자 중성자 2번 그리고 헬륨원자핵 3번 그래서 다 가나 다 가나예요. 해니?